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선자료 공개 및 경선 절차 진행 중지에 관한 가처분 소송이 결국 예상한대로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10월 25일 추가 자료 제출이 있었고 10월 26일 정해진 그런 순수대로 가처분 기각 판결을 법원이 내렸습니다. 근래 법원의 평양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각을 예상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그 예상대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처분 소속의 당사자인 황교안 후보는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에 대해서 사회로 부정선거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라니요? 지난 10월 14일날 제가 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던 경선자료 공개와 경선 중단 요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오늘 10월 26일 기각이라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정선거란 거대 악과의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즉각 한 곳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승리하는 날이 이 세상을 마치는 이 싸움을 마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어딘가에 정의로운 판사가 남아있으라고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황교안 후보가 자신의 sns에 경선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보고 남긴 내용입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사실 사법부의 노골적인 편향성 때문에 가처분 소속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법원과 대법원은 철두철미하다 할 정도로 정치의 종속병수처럼 판결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튜브 채널 보이온의 김미연 원장은 단호하게 이렇게 짧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그런 가처분 기각을 평가합니다. 권력의 신여가 된 법 시민 안현부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 카르텔과 우리나라의 정치적 분위기가 거대한 카르텔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장악된 듯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입니다. 아마 이 같은 그런 걱정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의 공지를 통해서 이번 기각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공지사항 오늘 예상한 대로 황교안 후보척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이고 거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진짜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이대로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주에는 연수구을 재검표 변론기일과 최은희 제독 출마 선거구인 오산시의 재검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정기집회도 매주 수요일 대법원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도태우 변호사가 국투본의 이름으로 공지했습니다. 어제도 공병호TV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히 와닿는 그런 경고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다니엘 지블렛의 공동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한 상황이 정확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헌법을 비롯한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는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표를 합니다. 선출된 독재자는 민주주의를 털을 그대로 보존하지만 그 내용물은 완전히 갉아먹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정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 같은 위급한 상황을 자각할 수는 없겠지만 깨어있는 시민들 가운데 1948년도 우리가 건국 이래로 1950년에 6.25라는 그런 아주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6.25라는 외침에 버금갈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국이 외침이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의 적들은 오랫동안 갈고 닦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여지없이 헌정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의 경선처분 기각사건도 내부의 적으로부터의 체제 뒤집기라는 그런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10월 25일 날 황교안 후보의 주장은 정확한 문제제기입니다. 황 후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선거라는 민주적 털을 악용하여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진 우리 당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도 갈렷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당과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정선거라는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인식입니다. 설령 그런 상황인식에 동조하는 분이 있더라도 감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대들 수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하고 기이한 그런 나라가 우리가 모르는 새에 돼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강건너풀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고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자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재의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한 그런 많은 노력들의 지원과 갈채와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결코 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